6. 6. 8. 8. kudduju 사랑해요! i love you! i love you! 3. 스크리베이! kudduju 사랑해요! 와와와! 이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노래 높음 이를 축하합니다 잘 봤어! 다윤아 축하해! 뭐야 고생했어? 우리 초고래 초고래! 하나 둘 셋! 고생했어! 고생했어! 진짜인가? 아름다노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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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는 위해서 얘기를 못한 게 진짜 뭐라 할 말 생각이 안 났어요 지금 너무 쎄하얘져가지고 치즈 감사합니다! 사랑이 한 100번 하고 내려오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희 온앤오프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헤쳐나가면서 또 이렇게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 두 분이 기념일이라고 아! 기념일이었어? 기념일이구나! 특별한 날에 기념일에 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만난 지 딱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지 딱 오늘이 14년 되는 날이라고 아! 14년이나 됐어? 오케이! 또 오늘 또 이런 날에 이런 상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? 너무 좋다! 한마디 해도 될까요? 그렇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에 상을 조금 많이 담악시다! 욕심을 부려보겠습니다! 올해라! 화이팅!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하나 둘 셋! 렛츠! 감사합니다! 퓨즈! 감사합니다! 땡큐! 퓨즈 I love you 마지막이다! 엔딩 요정! 엔딩! 엔딩 요정! 아 안 올랐는데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할 수 있냐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오오오오!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! 실제로! 하나 둘 셋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